오늘 저는 뻔뻔한 여성들의 문화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남성들은 아마 여성들의 생리 문화에 대해 잘 모르실 겁니다. 여성들에게 있어 생리라는 건 하나의 불가침 신성 영역 같은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자리에 저런 식으로 흘리고 가도 하나 치우지 않고 그냥 도망가도 응원받아버리는 겁니다. 치우고 가든가 영무원을 불러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아물랑하고 톡겨버렸다. 지가 여력이 되는데 왜 뒷처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이 글을 보시죠. 이 글에 나온 사진은 조작으로 의심된다는 말도 있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은 사진입니다. 생리혈이 아닌 커피라 해도 저걸 치우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여성들의 반응은 저 상황에서 빨리 안 피했으면 사진 찍혔을 것 같네 잘 피했다 잘 도망쳤어. 여자들은 저거 본다 해도 민폐라고 생각도 안 하지 않나? 오똑해 하면서 걱정부터 하는 게 정상이고 나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 마저 마저 진짜 오똑해라고 생각들고 공감해버렸지 뭐야. 근데 만약 내가 저 상황이었다면 일단 존나게 도망갔을 듯 나만 그래 언니어들? 여자 울면서 내렸다는데 개불상해. 라는 식으로 저렇게 싸지르고 도망간 여자를 응원하고 공감해주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얘들은 진지하게 저렇게 싸지르고 도망간 걸 치우는 영무원이 불쌍한 게 아니라 여자가 불쌍하다 말하는 중입니다. 청바지 빨갛고 바닥에 피 흘리고 불쌍했다는데 저게 왜 불쌍한 일입니까? 불쌍한 건 저 옆에 있던 사람들과 저걸 치워야 하는 영무원인데 말이죠.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저 여자가 가엾다는데 여러분은 경범죄를 저지른 여자가 불쌍하시나요? 진지하게 우리 여성들은 지하철 자리에 생리혈 묻어있다. 여자분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집에 잘 들어가셨을려나? 라고 모든 사람들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곳에 민폐를 저질러도 여자 걱정만을 하고 있죠. 요즘 세상에서는 mbti를 물어보며 너티냐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한국 여성들은 티인 사람들을 싫어하고 공감을 못할 거라고 만나기 전부터 거리를 두고 있죠. 그녀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무작정 공감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만들어가는 모든 것에는 발전이 없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하지만 그냥 무지성으로 엄한 여자가 너무 불쌍해라고 여자 편만 들고 공감하는 우리 여성들 만약 남성이 지하철이자에 오줌을 쌌어도 저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민폐긴 하지만 얼마나 수치스러울 거야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라는 공감을 하면서 남성 편을 들어줬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여성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자신이 치울 생각하지 않고 당황스러울 테니 옆에 계신 분들이 도움에 손길을 주었어야 했다 너무 매정하다 라는 식의 해조라는 발언만을 하고 있죠. 저는 이런 방식이 너무 싫은 겁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잘한 건 잘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이성적 판단이 근거가 되어야 하지만 여성들이 하나의 사건을 판단하는 근거는 이성이 아닌 공감이기 때문이죠. 지금 보여드린 모든 댓글의 여성들은 실수를 저지르고 도망간 여자에게 공감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가족인 것 마냥 감싸주고 쉴드를 치는 거죠. 여성과 말싸움을 해서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고 화가 나신 여성들은 한 번 자신이 왜 화났는지 생각해보세요. 저 사진이 조작이든 아니든 생리혈을 지하철 좌석에 뿌린 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일을 감싸주고 공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여성들이 MBTI 공감 타령을 멈추고 이성적으로 변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가 민트초코설빙 사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해달라고 말하지 말고 공감해달라 말하지 말고 이들이 해결을 해라.